12년간 살림을 살다보니 저만의 살림 원칙이 생겼어요. 최대한 간결하고 활용이 높은 것을 선택하기. 많은 살림살이 중에서도 특히 침구가 그래요. 자칫하면 짐이 되어버리거든요. 이런 이유로 제가 유독 양면을 좋아하는 거랍니다. 이번 겨울이 시작되기 전에 생각했었어요. 한겨울에 사용할 패드가 필요하긴 한데 기왕이면 사계절 모두 사용했으면 좋겠다. 군더더기 없이 심플하면서도 원단의 품질은 우수하게 사계절 내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패드. 그 고민의 끝에서 만들어진 사계절 사용이 가능한 양면 극세사 패드입니다. 양면 극세사 패드는 피그먼트 워싱 가공을 한 원단인데요. 피그먼트 가공이란 고온에서 원단을 삶아서 잔사나 붓술물을 제거하는 가공법이랍니다. 때문에 먼지가 적고 부드럽고 예민한 피부에도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하죠. 촉감도 일반 워싱 가공보다 더 부드러우며 자연스럽고 빈티지한 색감이 특징이랍니다. 컬러는 아이보리와 그레이 두가지 컬러가 있습니다. 아이보리 퀸 사이즈의 바이오스 원단의 너비가 넓게 제작되었어요. 참고 바랍니다. 일률적이지 않고 자연스럽고 빈티지한 색감이 무척 매력적이에요. 바이오스 원단 역시 고물도 워싱 원단을 사용해서 고급스러움을 더했답니다. 퀸 사이즈의 패드를 킹 침대에 펼친 모습이에요. 한쪽 면은 피그먼트 면 육십수 원단, 다른 면은 극세사 원단으로 제작되었어요. 겨울에는 극세사 원단으로, 그 외의 계절은 피그먼트 면 육십수 원단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광택이 흐르는 부드러움과 전기멘트를 사용하지 않아도 포근하고 따뜻한 극세사 원단을 느껴보시길 바라요. 기본이 되는 두 컬러는 어떠한 침과도 잘 어울린답니다. 염색을 하지 않는 자연 컬러인 아이보리는 그래서인지 조금 더 도톰한 느낌이 들어요. 화사한 느낌의 아이보리 컬러라 침실을 한층 더 따스하게 밝혀준답니다. 슈퍼 싱글 침대에 싱글 사이즈 패드를 펼친 모습이에요. 싱글 사이즈 패드가 예쁘게 딱 맞아요. 패드를 넉넉하게 깔기 원하시면 퀸 사이즈 패드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레이와 아이보리 두 컬러 모두 남녀노소 모두 사용하기에 아주 좋은 컬러예요. 다양한 사이즈의 베개에 모두 사용 가능한 베개 덮개를 만들고 싶었어요. 많은 고민과 샘블링을 거쳐서 기존의 베개 덮개 사이즈에서 수정된 새로운 베개 덮개를 제작했어요. 모달 명화 이불과 함께 많은 사랑을 받았던 명화 베개 덮개입니다. 감성적인 명화 프린트에 이온스의 솜을 덧대어서 겉으로는 누빔 자국이 없는 그런 제품이죠. 색상은 블랙과 블루 두 가지 컬러가 있습니다. 제가 야심차게 준비한 극강의 부드러움을 자랑하는 모달 100%의 베개 덮개를 소개해드릴게요. 무려 5온스의 솜을 사용해서 폭신폭신하고 말랑말랑한 촉감으로 일명 구름 베개 덮개인 모달 베개 덮개는 마치 아기의 볼살처럼 보들보들하답니다. 베개에 누웠을 때 볼이 달린 촉감이 너무 좋아서 분명 수면의 질을 높여줄 거예요. 화이트 그레이 두 가지 컬러, 그리고 라지 스몰 두 가지 사이즈가 있습니다. 베개 위에 쓱 씌워서 베개의 수명을 높이고 더욱 쾌적한 수면을 돕는 베개 덮개는 제 마음속 최고의 살림템이자 인생템이에요. 제가 요즘 경추베개를 사용 중인데요. 높이 7cm 정도의 경추베개도 예쁘게 딱 맞는 사이즈의 모달 베개 덮개랍니다. 이렇게 작고 낮은 어린이 베개는 스몰 사이즈가 예쁘게 맞아요. 모달 베개 덮개는 특히 어린아이들이나 수면의 질이 낮은 분들께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모달은 너도밤나무를 원료로 해서 만든 셀룰로우스 섬유로 수변 강도가 높고 부드러운 촉감과 광택이 특징인 고급 원단으로 사랑받는 소재랍니다. 명아 베개 덮개와 오달 베개 덮개를 믹스매치해도 무척 예쁘죠. 수면 중에도 땀과 유분은 발생이 돼요. 이는 베개와 베개 손까지 세균 번식의 원인이 된답니다. 쾌적한 침구 관리와 편안한 수면을 위해 이제 베개 덮개는 필수예요. 매일매일 쓱 벗겨서 세탁하고 잠자리에 들 때는 늘 새로운 침구처럼 부드럽고 따뜻하고 위생적인 침구 윤혁이 홈과 함께하세요. 사용해보면 실크같은 부드러움에 반하게 될 양면 극세사 패드와 베개 덮개 그 느낌을 꼭 경험해보시길 바래요. 겨울을 기다렸어요. 무척 가볍고 사랑스러운 오구리꽃 손목 가방도 함께 구매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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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